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. 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. 지금 저는 이사를 왔어요. 여기보시면.. 어.. 시그는 보이면 안되는데.. 이사를 왔고 문정동에 이사왔습니다. 일하는 곳이 이 근처라서 이사를 왔고 지금 집상태는 이래요. 평수는 전세도 오게 됐고 평수는 8평에서 10평? 8평 정도 되겠네요. 7평에서 8평 정도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세탁기 들어가는 곳 하나 있고 그리고 부엌이랑 방이랑은 분리가 되어있어요. 분리가 되어있고 이게 뭐 북향? 창문은 북향으로 나있고 2층이에요. 2층이고 한 20년 정도 된 집인 것 같아요. 약간 오래된 그 집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방이랑 뭐 이런것들은 깨끗합니다. 전에 있던 곳은 역삼동 이었는데 역삼동에 반지하였어요. 300에? 40억? 관리비 포함? 뭐 나는 나쁘진 않았는데 반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몸컨디션도 안좋아지고 일하는 곳이 좀 멀어서 약간 그런 단점이 있었죠. 그래서 4월 5월 4일까지가 한 3년 정도 계약인데 계약 끝나고 지금은 이제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. 그 집주인 아줌마가 방이 안나가면 계속 돈을 월세를 뭐 나갈동안 2,3개월을 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. 그래서 아 이 아줌마가 미쳤나?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4월 5월 4일에 그 돈을 돌려줄 것 같고 뭐 트집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청소는 좀 해놨고 거기서 너무 청소를 안해서 한번 가서 청소 싹 하는데 혼자 하니까는 한 3시간 4시간이 걸리더라구요. 평소는 평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. 음 지금 청소를 돈을 업체에다 청소를 돈을 주고 하려니까 얼마 들더라? 한 20만원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들더라구요.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안했고 어 어쨌든 혼자 가서 했죠. 혼자 가서 했었고 근데 주변에 모어보니까 이사 나올 때 청소는 그냥 안해주고 대략적으로만 해놓고 나와도 된다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구요.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1,2개월 동안 월세 그 집 계약되는 동안 월세를 더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구청에 바로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. 일단은 그랬는데 아줌마가 다음번에 전화하니까 고분고분해서 일단은 일단락 지었는데 며칠 동안 좀 심란했죠.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열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아마도 주인 아줌마가 돈이 좀 없었나봐요. 그 당시에 그래서 약간 좀 멘탈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. 전화상으로는 뭐 그랬던 것 같고 뭐 집주인 걱정할 때는 아니죠. 일단 여기는 전세도 왔고 대체도 받았어요. 5,600 받고 디딤돌 5,600 거기다가 뭐 개인돈 12,000에다가 또 대출 일반대출 한 1200 정도 했어요. 1200 정도 하고 70% 밖에 안 나와서 디딤돌이 원래 80%였으면은 그냥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들어왔고 뭐 이러한 곳이랑 거리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크루저보드 타고 한 15분에서 20분이라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괜찮습니다. 햇빛도 나쁘지 않게 잘 들어오고 있고 왠지 집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피곤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조금 조금씩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. 환경도 좋은 거 같고 괜찮습니다. 전체적으로 찍는 이유는 그냥 일단은 유튜브를 좀 주기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고 개인적인 일기 용도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해볼 수 있겠죠? 음 자 일단 집을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 온 지가 한 10일? 10일까지는 안 되고 7, 8일 되는데 아직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. 네 이정도는 많이 청소한 거예요. 근데 음 거의 뭐 집에 오면 자고 다시 일어나고 해서 그런데 원래는 밥을 다 사먹었는데 지금 좀 안 사먹고 있고 택시비도 또 줄이고 해서 하루에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나가는 좀 세이브 하는 거 같고 또 또 추가로 원래 보증금 관리비 보증금 관리비 월세 포함해서 45만원 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자 이자 총 포함 여기 관리비가 없어요. 관리비 없고 뭐 전기세 수도세 따로인데 이자 포함해서 총 얼마지? 총 30 아 15만원 15만원 나가고 일단은 국민은행이 대출이자가 4.7%인가?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포함하면 4.3% 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서 어느정도 상환을 하면 한 12만원 13만원 까지 월에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해봐야겠죠. 일단 계획은 운동을 좀 할 생각이에요. 항상 뭐 그렇지만 한 8월 까지 최소 8월 까지 보고 지금 계약직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8월 까지 보고 좀 몸을 좀 만들어놔야겠다.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후달린다 뭐 체력이 후달리기 때문에 그런거에요. 물론 뭐 조각몸 이런것도 좋지만 좀 체력관리가 좀 필요하고 지금 무릎이 좀 안좋아서 그런것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. 그래서 스포인이나 뭐 이런데 싼데 해서 끊을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고 어 추가로 뭐 구매해야 될 것들은 컴퓨터 조립식으로 한 대 하면은 한 7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는 샀고 어 가습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랑 제습기 정도 사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구매를 했어요. 언제올지 모르겠고 어 한 36만원 정도 가량 줬고 아 그거 뭐더라 하여튼 뭐 좀 제일 유명한 스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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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요. 스타크 36만원짜리 그 큰게 있고 작은게 있던데 저는 크루저용으로 샀어요. 무게는 5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. 어쨌든 이제 책도 읽고 약간 여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나 좀 자기관리를 좀 해야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. 뭐 여러가지 지금 일하는 것 이외에도 부수익을 좀 창출해야 될 것 같고 뭐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도 공부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지금 돈이 없어서 당장은 힘들 것 같고 뭐 주식을 하든지 코인 쪽은 제가 좀 약간 문외한이라서 안 될 것 같고 주식 쪽이나 아니면은 뭐 판매? 판매 쪽 온라인 판매 그런 쪽을 추가로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진행사항은 틈틈이 올려주고 유튜브는 뭐 제가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할 거니까 하는대로 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공부 좀 하면서 해야겠죠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은 그럼 이만 안녕 아 졸라 어색합니다. 음 일단 뭐 숨 쉬듯이 숨 쉬듯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. 힘들 것 같고 짬 시간을 좀 내봐야겠죠? 어쨌든 숨 쉬듯이 좀 자기개발 좀 해야겠다. 뭐 요정도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. 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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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